안녕하세요. 또 을지로 주식 토크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회사, 저희 리서치 센터만 발간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항노화,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노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가지고 왔고요. 특히 이번 보고서의 주저자이신 우리 섬이와 박사는 또 관련 분야, 또 전공자십니다. 사실 이 보고서가 발간되고 나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발간된 지 한 일주일 됐나요? 한 5일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듣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작성했던 그런 보고서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사실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뤄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전공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어려우실 수 있는데 큰 그림 위주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노화가 뭡니까? 아, 노화. 이게 우리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 기능, 활동성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떨어지고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좀 다양한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치매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몸을 쓰는 거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이 생기고. 요즘에는 노화가 다양한 질환의 선행 질환이다. 이런 이론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질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의료의 트렌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최신 의료의 트렌드는 사실 병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병을 어떻게 잘 치료할 거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사실 최근에는 점점 이제 병을 예방하는 쪽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또 일련의 과정과도 또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노화가 과연 치료가 가능한가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화라는 거를 막는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많이 썼지만 혹시 그럼 노화를 우리가 질병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개념일까요? 지금 당장은 사실 안 돼요. 그런데 결국엔 치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치매가 그랬잖아요. 알차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치료제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엔 치료제가 나온 거고 노화도 결국엔 연구가 지금 한창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쪽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사실 당장 죽을 질병을 치료하는 데 되게 많은 돈을 쓰고 노력을 썼던 거고요. 그런데 노화는 그냥 당연히 있었던 현상들이니까 그걸 치료한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산업계로 넘어오면서 노화를 좀 치료를 해보자 라는 개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산업계 넘어온 다음에 노화세포라는 개념으로 해서 노화세포를 우리 없애보자 라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엔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는 거 특히 올해가 좀 그런 거 같아요. 요새 가장 핫한 비만 같은 경우도 누가 비만을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만 사실 WHO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했고 실제로 그러면서 비만을 치료했을 때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혹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나오게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면 누가 노화를 질병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계속해서 당장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혹시 생체의 나이를 되돌리고 어려지는 것도 가능할까요? 맞아요. 사실 옛날에 진시황이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오래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런데 그냥 우리가 수명만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활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명만 늘어나는 것보다는 활동성이 되게 올라가 있는 상태를 더 오래 지속하고 싶은 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한테는 임상을 아직 못 해봤으니까 그럼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동물 실험에는 굉장히 많이 검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줬던 건 1993년에 나왔던 결과인데 예쁜 꼬마 선충에서 딱 돌연변이 하나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명이 딱 두 배가 늘어났고요. 얘는 건강수명, 활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로 조금 오래 더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 유전자가 사실 잘 보존이 돼 있어요. 다양한 동물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100세 이상 오래 사는 노인에게 봤을 때 이런 인슐린 IGF-1이 떨어져 있는, 저하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되돌린다. 굉장히 짜릿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서두에도 밝혔지만 이제 막 산업계로 태동 넘어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드라마틱하게 저희가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이러이러한 가능성들이 이제 가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한 투자 아이디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자료에 많이 녹여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는 노화를 막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들이 연구가 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우리 라이트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당장 이제 치료제나 이런 거는 개발 중인데 그거 나올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어떤 생활습관이나 이런 식습관들을 통해서 노화를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예방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강 상식 중에 하나가 소식을 하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일본 사례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게 과학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노화 연구의 역사를 좀 보면 1930년대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소식, 칼로리 제한을 했던 쥐가 수명이 증가했던 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거의. 그랬던 결과가 있었고 그때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죠. 그냥 쥐 실험이었으니까. 그런데 2010년대 원숭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원숭이는 그래도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영장 유고. 그래서 원숭이 실험을 해봤더니 소식했던 칼로리를 30% 제한했어요. 30%를 이제 덜 먹였죠. 그 원숭이가 오래 살았고 또 질병 발병률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소식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도. 적게 드시라고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전공은 충혁님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항노화라고 했을 때 의료기기나 화장품에 진짜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항노화는 아니죠. 그걸 할 수 있는 기전은 아직은 의료기기나 화장품으로는 달성할 수는 없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레이저나 아니면 고주파, 초음파 같은 그런 에너지들을 우리 몸에 이제 피부에 쬐니다. 그러면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열 에너지가 우리 피부에 있는 세포를 일종의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면 세포는 재생을 합니다. 재생을 하게 되는데 그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탄력을 회복을 하고 쫀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기 회사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모품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이게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 이제 떨어지면 다시 또 시술해서 다시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것들끼리 많이 패키지로 엮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피부과를 가보신 분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가면은 이 시술과 저 시술을 같이 받으라는 권유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항노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사실 그거는 기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악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걱정하는 거는 조금 이제 멀리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항노화 제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기기나 화장품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마무리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아무리 연구개발 단계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대략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안티에이징, 항노화라는 산업을 우리가 봤을 때 좀 이런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노화는 사실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이걸 노화 치료제, 노화 지연제 이런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너무 초기 단계니까 현실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기기나 화장품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당장 죽을 수는 없는 게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거고요. 항노화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를 한다면 노화 세포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되게 많이 얘기를 드렸던 내용들이 예를 들면 유전자 치료제 같은 내용이거든요. 유전자 치료제나 아니면 AI를 활용한 신약들 근데 저희가 벌써 제 기억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들이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슬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쪽과 시장의 방향성이 맞다고 하면 일단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결국에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발간했던 굉장히 재밌는 보고서죠. 이 안티에이징 관련된 보고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저희가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도 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을지로 추식 토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